네,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회사원 복장으로 출근을 했네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먼저 인사를 좀 해주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태규만의 미래 앨범 김지은 또 함께 나타난 김지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자, 여기 좀 가서 안 보이니까 다음대로 오셔서. 네, 자, 오늘 회사원 복장으로 출근을 했습니다. 오늘 딱 보니까 CJ E&M 소속이네요. 네, 음악 소속. 음악 소속, CJ E&M 소속. 네, 고등학교 어디 나오셨어요? 비비고 나왔어요. 아, 비비고 나오셨구나. 네. 오늘 때 0에 보이는데 무슨 0이에요? 잠깐 올리브영. 아, 올리브영. 알겠습니다. CJ E&M 소속받네요. 감사합니다. 고마워. 나도 잘 짰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자, 그렇습니다. 오늘 이게 많은 기자님들이 오셨는데요. 네, 기사님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송식호. 네, 어, 저 이번에 8시간만에 정말 열심히 그리고 굉장히 집중해서 나온 4번인 만큼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렸고요. 기사님들 정말 넷프를 잘 끌어졌으니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오늘 또 이렇게 출근한...